문체들이 해줄거야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오늘 날의 세요 오오오오오 됐어 와 이거 대박이네 물론 메스펜이 좀 따라하는 그런건 있지만 와아아아 아아아아 진짜 이렇게 만들었냐 아아아아 아아아아 안돼 안돼 아아 이렇게 되면 안되 하아 아아 아 이거 왜 또 잘 가다가 못했었지 빨리 빨리 가야되겠다 잘 가다가 붙어있어 오오오 아 됐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 대박이네 아 세번째 3차 시도 좋아 이게 센스가 필요하겠구나 이건 깰 수 있어 아까보다는 더 많이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엔 꼭 깨겠습니다 어 유령 알았으니까 오우 이게 왜 이렇게 안맞냐 이게 되게 안맞아요 우아암시 우아암시 우투반 우아암시 물어줍쥬우우우 우와 흐흫 어... 어 이런긴 처음해 처음해봐 이런 스타일 항공도 하러 있어 이게 이 속도에서 총을 못써거든 와 저장 안했어 타긴 잘하고 있어 야 아까 여기서 무딪쳤었지 야 미쳤나 자 이놈을 따라잡아야되요 큐큐큐큐 큐버튼 어이씨... 아니야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큐큐 아직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난코스가 나오네 아 긴장된다 아 긴장된다 아 이거 큐를... 잠깐만 여기서 큐... 너무 얘가 빨리가 기회가 있을거야 기회를 폭찍해야되 잡아아야랄 으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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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칵 아... 진짜 힘들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...됐다... 힘들었어요. 랩페이스 존, 이쪽은 츄브이, 윈스턴의 어머니시다. 아...됐다... 힘들었어요. 랩페이스 존, 이쪽은 츄브이, 윈스턴의 어머니시다. 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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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머니는 강하다 자 어 여러분들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윈스턴의 엄마 아니 아니야 윈스턴의 엄마가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어 힘들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일 오후 6시 GTA5 하고 어 그러고 보니까 오후하고 밤 다 오픈홀드 게임 안해나 오후 6시 GTA5 하고 밤 10시에 이거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2시 2시 2시